안녕하세요. 파워 제2다람냥 제다예요. 오늘은 반짝반짝 예쁜 워터볼 만들기를 해보려고요. 샤랑샤랑 흔들면 예쁜 스팽크림 흩날리는 워터볼 만들어볼게요. 안녕. 파워 피다람냥. 비다임미다람. 오늘 해볼 것은 뭐하지? 아니 나 딱히 별 생각이 없이 영상을 켰는데 잠깐만 뭐 주변에 뭐 없나? 어? 마침 책상 옆에 여기 폰볼이 있네. 이거 폰볼 넣어가지고 폰볼 슬라임 만들면 되겠다.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구슬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그런 느낌. 아 나 잠깐 옆에 나와가지고 구슬 아이스크림 하나만 곧 딱 사먹... 뭔 소리지? 아우 배불러. 아니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러 가는데 그 바로 옆에 마라탕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마라탕을 한 그릇을 먹고... 어 내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내가? 그래서 오늘 뭐한다고 그랬지? 어 배부르니까 좀 졸린네. 한숨 자고 할까? 이럴 때는 시원한 물로 세수를 한번... 어? 시원한 물? 아 그렇다면 시원한 워터볼 만들어봐야지. 오늘의 백과스는 시원한 워터볼 만들기입니다. 아 역대급 오프닝이었다. 짜잔. 우리 동네 문구점에서 미리 사왔어요.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계획을 세워볼게요. 파워제이라고 했지. 금손이라고는 안 했다. 워터볼 만들기. 방금 문구점 가서 급하게 사왔어. 어판! 오 이게 다 뭐야? 반짝이 넣고 반짝이 넣고 여기 들어있는 거 다 넣어줘. 이게 뭐야? 개구리 아닌가? 다 때려 넣어. 와! 이거 뭐지?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건가? 끼워. 그렇지. 물을 콸콸콸콸! 아! 됐다. 됐다.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면 짜라란. 아이고 내 손도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. 아니 이 안에 개구리알이 좀 부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긴 한데 뭐 언젠간 부풀겠지 뭐. 짜라란. 반짝이 너무 많이 넣었나? 뭐가 안 보이는데? 아무튼 완성! 오늘 영상 끝! 짜잔. 재료가 전부 준비되었어요. 나중에 물 넣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뚜껑 열어놨고요. 저울도 준비했어요. 글루건, 딸기몰랑, 클리터까지. 어? 잠깐만. 스패클까지. 어? 잠깐만. 보라색 클리터. 아 알다. 보라색 클리터를 깜빡할 뻔했네요. 짜자잔. 나중에 스패클이나 클리터 넣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. 이제 드디어 오픈을 해볼게요. 오픈! 짜라란. 그럼 계획대로 빠르게 글루건을 싸서 뚜껑 안쪽에 붙여주고 이 딸기몰랑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계획대로 진행할게요. 그다음 화이트 스팽클 2g. 어? 잠깐만. 어? 왜 저울이 움직이지 않지? 어? 이걸 다 넣었을 때 1g이네. 한 통 더 넣어줄게요. 다 넣었는데 아직 1g이네. 하나 더 넣어볼게요. 이게 아직도 2g이네. 이렇게 3t IG을 넣어야 이 dope 2g이 나오네요. 그래도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할게요. 잠깐x8.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걸 생각났어. 물을 다시 따라 내고 반짝반짝 예쁘다. 얘도 빼x2 representa2 여기다가 투명한 오일을 넣고 색소물을 넣으면 뭔가 또 영영한 느낌 나지 않을까? 투명한 베이비 오일을. 색소물. 이거 봐! 오! 안 섞여. 오 신기해. 나도 여기 뚜껑에 뭘 좀 붙여보고 싶은데? 틀놨다! 어어! 따라란! 터리들! 내가 엄청난 거 찾았어! 문어다리! 이게 지금 파란색 색소를 넣었으니까 약간 이 문어다리를 붙여가지고 약간 바다의 느낌을 살려준다. 잠깐만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를 먼저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를 부었어야 되는데 하하 미끄덩미끄덩해가지고 이게 될랑가 모르겠네. 블루건을 듬뿍 짜서 아 이거 가운데가 하면 안 되네? 아 옆으로 좀 삐져. 옆으로 블루건 보강. 아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. 아유 아유 이거 아 넘어지면 안돼 안돼. 왕창왕창. 됐다. 아 이런 풀떼기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.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. 아이 온 손이 다 미끄덩 미끄덩. 짜자잔. 와우. 아 이거 반짝이 좀 닦아내고 할걸. 아이 반짝이 때문에. 짜자자자자자자. 짜잔. 쇼쇼쇼. 짜라란. 아 이거 실물이 더 예쁜데 이 파란 색깔의 이 물방울들이 너무 예뻐. 문어다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이번엔 블루스팽클 1g. 1g을 맞춰봅시다. 오 딱 됐다. 좋아. 아 맞다. 화이트스팽클 2g 다음에 핑크스팽클 2g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블루스팽클 1g을 먼저 넣어버렸어요. 계획대로 해야되니까 블루스팽클들 다 빼내고 핑크스팽클 넣어줄게요. 잇차 잇차 잇차. 최대한 블루스팽클들을 빼줬어요. 계획대로 핑크스팽클 2g. 슈슈. 하나 더. 핑크핑크 2g 넣어주고. 아이고. 아 이거 써두면 안되는데. 정확하게 2g 들어가야돼. 한 알 더 놓치지 말고. 이제 블루스팽클 1g 넣어주고. 보라색 글리터 0.5g. 이거는 1g 단위밖에 안되는데. 이거에 정확히 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. 어떡하지? 0.5g 넣었습니다. 여기에 물을 부어주고. 어 잠깐. 어 물을 붓는다는 계획을 안 세웠네. 여러분 죄송해요. 이번 영상은 진짜 망한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지만. 계획에 없던 물을 추가해볼게요. 정말 죄송해요. 아 맞다. 꽉채면 안되는데. 잠깐만.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되는데. 아이 정말. 글쎄 좀 빼. 무게를 다 재놓고서는. 이렇게 빼면 되는거 맞아? 아이 안들어가잖아. 아이 엉망진창이 돼. 일단은 넣어볼게요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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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넘쳐들어. 귀여워. 아니 근데 여기가 들어가니까. 딸기몰락 얼굴이 엄청 커져 보이네요. 슈슈슈슈슈슈슈. 슈슈슈슈슈슈슈슈. 슈슈슈슈' 살려주세요.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엄청 큰 딸기 몰랑 모터볼이에요. 슈슈슈슈 운어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리가 엄청 커 보이네. 아 이거 맛있겠다. 슈슈 이게 잘 안 보이네.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? 손이 왜 이렇게 뭐가 줄줄 새는 것 같지? 이게 뭔가 아 얘 너무 귀여워. 살려주세요.